우와, 365? 400점이요? 그렇지. 여기 촬영하러 온 게 아니라 거의 놀이터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. 다들 홀렸어요, 지금. 신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. 너 원래 몇 개 뽑으시려고 그게 있어. 오, 왔어요, 왔어요. 오, 형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오, 형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우와! 원인을 왜 늘어나냐고 있어? 간다. 오, 할수록 뭐야? 야,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아, 여기 눌렀어. 뭐야, 몇 점이야, 몇 점이야, 몇 점이야. 어? 안 돼. 네, 네. 올려. 나 손동주는 건이 형이 너무너무 좋다. 아니. 아, 출발. 네? 아, 형이 손이? 넵! 넵! 대박. 역시 넌 형을 너무 좋아해. 뭐야, 내가 크로가 갔어. 지리 지리. 와, 깜짝 놀랐네. 어우, 세상에. 나는 얘랑 안 놀래. 야, 재미있는 게임이 없네. 야, 재미있는 게임이 없네. 안 돼, 신고 빨리 가고. 아, 진한은. 애완아. 네, 진한은. 여기. 우리가 있을까? 맛있다. 우와, 잘 왔네. 근데, 아까 이 것이라고. 대박. 요번에 없었는데... 원인하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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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지 따기야 워낙 죄송합니다 지민이 오나? 지민이 오르신대요? 여러분 제가 머리 숙을 머리 숙걸로 염색을 했어요. 잘 나온다. 오늘도 투문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을까요?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투문 여러분들이 너무 겁사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. 저번에는 엄청 추운데 이번에는 더운 게 걱정이에요. 조금 이따 봐요. 투문 이들 달림들 둘 셋 원어스!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. 원어스와 함께 알림 설정은 물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오늘 날씨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